송정길 씨가 선전포고를 했네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위한 전문정당을 만들겠다. 비례대표를 통해서 작업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송정길 씨에게 돈을 전달한 그런 측근들은 지금 대부분 거의 유죄가 밝혀진 상태지 않습니까 윤관석 의원이라든지 이승만 의원 그다음에 강래구 씨 이런 사람들이 다 검찰 조사에서 다 불었지 않습니까 송정길 씨가 참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데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건 또 송정길 씨는 민주당의 전당대표기 때문에 당권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퇴진당을 만들겠다. 이 송정길 씨의 여러분들 이런 주장이나 인터뷰를 보게 되면 아주 전형적인 좌파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나는 책임이 없고 모두 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됐다. 그게 주류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지금 돈을 4억 원 갖고 있는가 하고 한동훈 씨가 여러분들 무슨 고급 아파트에 사는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시기심 열등감 피해의식 이게 좌파들이 갖고 있는 천형적인 특징이고 그것은 일단 한 번 이렇게 여러분들 갖고 있으면 개가 천선하지 않는 한 그것을 버리기가 힘든 거죠. 검찰개혁당 이렇게 그래서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해서 싸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문희상 씨가 여러분들 무리하게 총대를 메고 2021년 또 12월 달에 이런 비례대표 이상한 제도를 도입한 거죠. 이상한 제도를 도입한 건데 이런 데서 이제 위성정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비례대표를 이끌어야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지역구에서 단일 대우를 만들어서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기고 비례대표 분야에서는 지난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연대를 해서 압도적으로 이기면 200석이 불가능할 게 없다. 송영길 씨는 선거부정을 훤히 알고 있을 겁니다. 당대표도 지냈고 그다음에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작업 조작작업을 할 때 당대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푹 주무시고 새벽에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역인 거죠. 잘 알겠죠. 여기서 입에서 벌써 200석이 나오는 겁니다. 자신 있다는 이야기죠. 200석은 국민들이 아무리 아우성을 치더라도 찍소리를 못하는 국민의 힘이 있는 한 200석은 바로 선거 사기 세력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이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여러분 함께 어떻게 읽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대당은 윤석열 퇴직당인데 이렇게 창당하려고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등록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검찰개혁당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실질적인 목표는 윤석열의 퇴진을 목표로 한다. 이 사람들 여러분 200석 넘기게 되면 윤 대통령이 재임기간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벌써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신진주님께서 국가관은 없고 열등의시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관이 없는 겁니다. 나라의 지도청에서 국가관이라는 것 자체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민주당은 180석을 갖고도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과연 전투적인 정당이 될 수 있겠는가 지역구 의석 160석의 민주당과 비례대표 20석이 넘어서 교섭단체에 가능한 윤석열 퇴진당이 만들어지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출을 비롯해서 강력하게 민주당을 견인할 수 있는 당이 만들어져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2024년도 4월 총선의 전략이 다 나와 있네요. 그리고 4월 총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할 건지도 다 나와 있네요. 윤석열이 퇴진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기각시킬 자신이 있고 수사를 종결하면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하면 그것도 자신이 있고 다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참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됐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현재 민주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현재의 그 모순 덩어리인 비례대표 투표를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례대표 투표는 어떻게 조작했는지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일정 퍼센트를 훔친 다음에 그것은 모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게 넘겨주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이었던 열린민주당 함께는 기독자유통일당 새벽당 이런 데서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그러니까 투트랙 두 단계로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투표 길이가 무슨 1m 이상 정도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투표함을 갈아치워 가지고 법원에 제출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이 비례대표 투표함을 까면 아마 금세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건데 이거는 이제 민유숙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법관이 다 덮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지만 안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이게 4.15 총선 종로구 비례대표 비례대표입니다 이게 비례대표 1위입니다 이 미래한국당이 종로구에서 사전투표 득표수가 13,122표인데 여기서 40%인 5249표를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처리해서 더불어신민당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에게 더해 준 거죠 총 조작규모는 두 개를 합치게 되면 14,808표 정도를 훔친 거네요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40%를 훔쳐가지고 마이너스 더불어신민당에게 더해 준 거죠 이게 첫 번째 출액이고 두 번째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인 열린민주당에게는 국민의당 기독자유통일당 세백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각각 50% 훔쳐가지고 열린민주당에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받은 3260표에 50%인 1630표를 열린민주당에게 주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받은 396표에 50%인 198표를 열린민주당에게 넘겨주고 세백당이 받은 112표에 50%인 56표를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4.15 총선 비례대표 종로구의 사전투표 조작인 겁니다 두 단계를 거친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위성정당인 더불어신민당한테는 미래한국당표를 훔쳐가지고 그 다음에 자매정당인 열린민주당 함께는 국민의당 기독자유통일당 세백당표를 여러분들 훔쳐가지고 준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제도가 지금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똑같은 짓을 2024년 또 4월 총선에서 할 겁니다 그의 송영길 씨는 주장은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어서 이백석을 넘기는데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이 혼자 사고 그 다음에 위성정당은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표를 얻으면 이백석을 무난하게 넘길 수 있을 것이고 이백석을 넘기게 되면 그럼 윤석열 퇴진은 자동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